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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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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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 아까 초콜릿 알았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즉석 떡볶이? 나 즉석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 응 나 즉석 떡볶이보다 그냥 나오는 떡볶이가 좋아 싫어? 안 먹어? 응 즉석 떡볶이 말고 그냥 떡볶이를 찾으면 고급할 수도 있는데 난 진짜 즉석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약간 그거 같아 즉석 떡볶이는 너무 오리 같아 그냥 떡볶이는 약간 자식 같아 두레치게 먹을래? 맛있겠다 두 끼 먹을까? 나 모더나 백신인데 아 너 모더나야? 어 모더나 탈모 조심해 아 맞다 그거야? 어 진짜 머리 빠진대? 아니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 있고 안 빠지는 사람 있고 나 어제 머리를 하루종일 안 까봤거든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 밤에 머리를 까봤거든?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스무가닥 빠진 거 같아 원래 그러냐? 어 원래 하루 안 까먹으면 그래 내가 머리 요새 만져보면은 되게 머리가 건조해 응 그래서 까물 때 머리가 뽑히는 거 같아 내가 원래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뽑히는 거 같아 이게 빠진 게 아니고 뽑은 거 같아 아니야 근데 빠진 거야 뽑은 거 같아 진짜로 아니 내가 머리가 아파 까물 때 이게 머리가 나 이게 좀 봐봐 탈모 같네 나 머리 잘 봐봐 정국을 추게 되는데 이렇게 가르면서 봐봐 어디 빈 데 있나 아 진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진짜로? 진짜로? 넌 진짜로 넌 진짜로 어떻게 해? 그래 너도 이럴 걸? 그래? 정씨가 실컷했어 나 나 요즘 정수기 사진 맨날 긁어 불안해가지고 야 벌써 까르보 불닭 냄새가 나는데? 오늘 이거 성공인데? 매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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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옛날 떡볶이가 그래서 달달한 매운 것 같은데 짠 빌라드 파넬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6시까지래요 지금 왔거든요 이거 한 번 더 먹혀가지고 야 근데 나 또 까먹었어 아침 잘 먹었어 야 맛있어 지금 물에는 다 여기 나도 들어봐야 돼 처음엔 다 할까? 아 나 기타 돈 내고 배우려고 자 저쪽에는 예술적인 달이 있고 이쪽에는 예술적인 핑크 구름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핑크 구름이 있습니다 저 왜 내려왔어? 아니 나 저 편의점 가야 돼 근데 왜 안 나가? 너 저 짐 놓고 가자고 저랑요? 네 저 너무 더운데? 당첨 아 왜냐하면 나 지갑을 안 들고 왔어 아 어 벌써 왔어? 아니 지갑 안 가지고 가댄다 아니 저기 나 가방 놓고 갈게 그러면 응 너 뭐 살 건데 편의점 가서 거기 쓴 거 나 이렇게 토끼는 나올지 몰랐어 아 야 얼마나 근데 인도적이야 짐을 놓고 가라는 권표 있네? 너 권표 먹을래? 나 못 먹어 왜? 110마든지 30마든지 상관없어 진짜 아니 야 위에는 애들은 안 된대 상관없어 믿는다 너 작은 거 먹어 그러면 권표 작은 거 없어 그래 그럼 그냥 쓴 거 먹든가 근데 여기 너는 알콜이 없는 거 같아 그치? 그니까 그럼 알콜 먹어야겠네 지카 먹을게 그래 지카 초콜론이네 아니야 너 먹어 그래 하나만 하자 라테가 달대 너도 안 달게 해 라테가 달아 근데 여기 초코가 맛있어 일나 초코 잠깐만 카카오 60%가 맛있다고? 어 한 명씩 말해 저도 그럼 초코 그래 진짜 아 나 카메라를 살 거 고민해 파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나 이거 80만원 주고 샀는데 요즘에 가격 떨어져 볼 걸 이거 파 진짜 파 나 돈 나완거든 나 그딴 퇴직금 나완까 나는 아까도 야 파 야 누가 쟤네 둘 붙였어 난 아니야 나 먼저 나 먼저 내가 먼저 앉아 있었어 내가 먼저 앉아 있었어 근데 너 이걸로 브이로그 찍은 거 어 갑자기 차분해지지 마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그걸로 알려줘 그거 그거 나도 그거 저게 뭐냐 저기서 다운받았어 유튜브에서 결제했습니다 공표 맛있더라 공표 맛있어 공표 맛있어 예 맛있어 공표 말이야 얘기하지마 야 한 모금도 안 되냐? 아 한 모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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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금 마셔 마셔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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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너 발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아 백신은 상관없어 그렇지 그렇대 야 넌 3시 몇 년 지났어 그리고 여기 11시 이거 공표야? 나 한 입만 먹을게 아 맛있다는데 왜 파인애플 맛나 어? 내 취향은 아니야 에? 그러니까 야 쟤 꼭 버터핑거 메뉴나 일단 담아놓자 아직 안 담아놨어 이거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기다려 유나 이거 순대 네가 한 거야? 가? 아 진짜 천재냐 너 진짜 맛있어 근데 유나 천재맛 어떻게 하면 좋아 김치전 나 지금 눈물 줄줄이야 진짜 개 맛있네 엄마가 만든 것보다 맛있는데 유나 나랑 더 많이 안 해 그래 유나 팬들이랑 결혼했는데 야 우리 투깅은 반말하면 돼 두 개 안 해도 돼 응 유나는 안 하면 안 돼 무슨 내가 벌어 올게 유나는 모두에 벌어 좀 더 유나가 벌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유나가 더 잘 벌어 유나가 좀 많이 벌 것 같아 유나가 좀 많이 벌 것 같아 야 계란은 어떤 게 좋아? 스크램볼일까? 스크램볼 스크램볼 감자는 메쉬드 메쉬드 네 나 팬키즈 투과 시즈닝 나 팬키즈 투과 다 닥쳐! 버터 오리지널 허니바닐라 허니 아니 그거 말고 이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다 닥쳐! 내가 물어볼 때 대답해 시럽 메이플 허니 그 퍼트리트 뭐라고 그랬니? 시즈닝 그거를 맛봐 시조 시즈니 드 메쉬드 말고 웃지마 세미는 근데 원래 웃겨 유나 스타일 오브 에그스 그리고 내 순정메이트잖아 나를 쟀어 유나 스타일 스크램볼 에그 저승가서도 웃겨야 되는 사람이라서 시즈닝 햄은 투과 안 해도 햄 아니 한 명쯤 많이 해 나 지금 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나 조용히 얘기해 미안한데 영상 다 찍어놨거든? 나 가만히 있었거든? 나만 얘기하고 있어 야 나 준 거 있어 부족다 야 스플릿 디시전 플레이트 아니면 스플릿 디시전 두 개 하든가 그냥 나 팬킹 먹을래 아카라 팬킹 추가해 브라우니 안 시켰어 미친 브라우니? 취소하고 다시 빨리 해 이미 수락됐어 딱 전화해가지고 브라우니 하나만 추가해달라 해 돈 따로 낸다고 브라우니 없으면 우리 주문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주문하면 되지 않을까? 같이 갖다 주지 않을까?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볼게 전화해줘 전화가 어딨어 여기? 내가 5주년 쿠폰 보내줬잖아 쿠폰 썼어? 아니 아니 사장님 저희 아까 쿠팡이츠로 주문했는데요 그 메뉴 하나만 추가해도 될까요? 주문한 아이디 저희 그 카카오라떼랑 라떼랑 피넛버터라떼 리얼 카카오라떼 리얼 카페모카 이렇게 시켰거든요 네네 아 네 그럼 취소하고 바로 다시 주문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주문 취소해 주신데 그러니까 다시 바로 주문 넣으면 된대 지금 다 만들어 먹으셨대 5천원 할인 쿠폰이 어딨어 민지? 그 사진에 있거든 누가 불러줘 쿠폰 보고 내가 불러줄게 세미야 너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할라 그러네 쿠폰 봐봐 오케이 잠깐만 아 그럼 이거 이따가 버터킹거 시킬 때 시켜 아 쿠폰을 버터킹거 시킬 때 그래 그럼 여기서 그냥 하고 아까 주문자 카트에서 나한테 보내줘봐 내가 불러줄게 자 에카도르 리얼 카카오라떼 잠깐만 잠깐만 에카도르 리얼 카카오라떼 500 얘네들은 같이 살지 마 홀드 콜드 그리고 어 두개야 그거 어 그리고 라떼 500ml 아니 아니 잠깐만 콜드인데 카카오 60 이거 맞지 카카오 60 카카오라떼 두개 어 그리고 라떼 500ml 자카카오 울지 말고 천천히 해 라떼 500ml 에티오피아 야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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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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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 키넛 버터 디카페인 디카페인 밀크초콜릿 카카오라떼 너 되게 찜짝해졌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리얼 카페모카 500ml 보틀 해서 카카오 60% 에티오피아 콜드 감사합니다 핸초코 브라우니 이거 먹어야 된다고 몇 개를 시킬거야 핸초코 브라우니 치즈 브라우니 흑임자 브라우니 다 하나씩 시켜 야 사이즈가 얼마난데? 사이즈가 한 요만원 요만원 장난해? 야 하나씩 다 시켜야지 하나씩 다 시켜 좀 봐줘 봐줘 아 에카노르 리얼 카카오라떼 하지만 놀랍게도 구애 한 명만 얘기해 에카노르 리얼 카카오라떼 500ml 카카오 60ml 두개 라떼 하나 피넛 버터라떼 디카페인 하나 에카노르 리얼 카카오라떼 밀크초콜릿 하나 리얼 카페모카 카카오 61 오케이 요즘 상황이 너무 웃겼어 세미가 울먹이는 것도 웃겼고 김윤진이 나한테 승질부리는 것도 웃겼어 차분하게 밥먹는 김윤아도 웃겼어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물식 허터핑크 아까 넣어놓은 거 아니야? 어 넣어놨는데 너네 배부르잖아 하나만 치킬까? 다 미쳤는가 보다 일단 먹다가 그럼 치키자 그래 그래 다시 눌러봐 뭐를 초기화됐어 조금 번호들은 불러줘 네 이 정도는 아직 리스테이션이야? 근데 먹을 거 많은데 그만 말해 버터보이 5,000원 더 먹어야 돼 그만 말해 나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알지? 저번에 똑같은 거야 배부르다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까 진짜로 내 피를 빠져서 5,000원 할인됐어 5,000원짜리가 4,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박수한다 집 가는 길에 살까? 카메라 어? 그러네? 11월이면 볼 거 아니야? 플스 사 누가? 플스? 넌 머릿속에 플스 밖에 없니? 아 쿨 블랙 프라이데이 나를 다그치지 마라 귀여워 다그치지 마라 다그치지 마라 귀여워 역시 내 순장 메이드 나와 팬클럽도 우리 각자의 삶이 있어요 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다른 게 없어? 당신은 팬클럽이 아니니까 당신은 팬클럽이 아닌 순장 메이드 진짜 맞는 말만 하네 그치 난 틀린 말 안 하잖아 너무 ENTP 같은 순간이었어 근데 나 제대로 틀린 말 안 하잖아 그건 그래 응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애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아 하나 가지고요 한 입씩 먹을 뻔 했잖아 커피 커피 아니에요 커피 우유 안 들려 온갖 음료가 다 있어요 야 얘 거의 뭐 셀플러야? 시음할 거 아니야? 저 뒤에는 알프와 민지의 다리. 진짜 예쁘다. 나 피칸 진짜 좋아하는데. 알지? 다시 해봐, 야. 응. 이 상태를 열면 돼. 봉투에 있는 사람 열면 돼. 야,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이래도 되는 거야? 너 그거 하나 다 안 찍었어? 난 필름 가지고 왔어. 이거 가는 거 좀 알려줘 봐. 난 너무나 누워.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끼기만 하면 돼. 아, 그래? 그거 돌리는 게 없어요. 아, 맛있지. 이거 햄미야 이거 다 했는데 어떻게 그냥 빼면 안 돼? 기다려봐 일단. 일단 이따가 좀 침착하게 해보자. 마지막 침착한데? 난 침착할 때까지. 본인이 침착하게 될 때까지. 너무나 한과 같은데요? 맛있는데, 나는? 응, 한과. 음! 진짜 맛있어. 아, 나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야겠다. 내리고 있어. 아, 아니 말라 했잖아. 야, 이만큼 이따가 커피가 아니거든. 음, 음. 그거 제목은 그래. 그거 제목은 그래. 배불러. 아, 야, 뭔 소리 아직 뜯지도 않았어. 아니야. 같이 생각해봐. 배부른 게 아닐 수도 있어. 같이 생각해봐. 못 먹겠는데. 이제 시작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나. 이제 시작이라고? 응. 해탈했어. 해탈한 게 아니라 배불러서 지쳤어. 음식이랑 싸우다 지친 느낌이야. 다 내려갔어. 싸우자도 알았어. 나는 처 맞았어. 아니 아직 내. 배미야 이제 좀 침착해졌어? 응? 아니 아직. 아이씨. 먹어야지 이거. 나름대로 야, 너 그래도 꽤나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 사실 나도 배불러서 못하겠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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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구하고 싶어. 나 저번에 하나를 갖다가 충동적으로 블루투스 마이크 살 뻔했어. 집에서 쓰면 신고 당해지니까. 여기다가 가면? 차에서 불러. 먹어. 그 정도의 열정은 없는데. 그냥 기다렸다 누르면 갈래. 이거 말했잖아. 기다렸다 누르면 갈래. 기다렸다 누르면 갈래. 그냥 기다렸다 누르면 갈래. 좀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공격 정신. 뭐죠? 이건 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나가 후품을. 오 이거. 앞. 아니. 뒤에 양옆에 셀게. 나 방법 찾았어. 저요 저요. 뭐야. 나도 기회를 줬어. 그게 뭐야. 나. 자 이거는 기다려보세요. 뭔지나요. 기다리세요. 이 궁금하다가. 크림. 나. 토너야? 야 선크림 있냐 혹시? 기다리세요. 두 개니까. 하나씩 가득하세요. 이거 머드팩 같은 거예요. 맞아요. 2호 내추럴 베이지. 저한테는 안 맞겠고. 근데 이거 틴티드 모이스처야. 얇은 거. 틴티드 모이스처는 뭐야. 얇게 모션 같은 거. 그 하나 더 있어. 아 근데 약간. 아 맞다. 이제 대망의 그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굿즈. 대망의 개인 굿즈. 그럼요. 그럼요. 야 야 야 야. 너무 예뻐. 아 땡큐. 헐 뭐야. 티릴. 야 일단 두 개는 민지 거야. 팀원들이랑 먹어. 야 그거 나눠 여기도. 갑자기. 야 너도 하고 나눠 이쪽에. 뭘. 아 저 이 중에 하나 같고요. 이거 어떻게 선택한다. 이거 뭐야. 아 오케이. 제일 귀여운 걸 선택하겠어.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야 냄새부터. 짜증 나는데 나 지금. 냄새 한 번 맡아봅시다. 냄새가 짜증 난다고? 젤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면? 어 날 아니야. 어 날 아닌 거 같아. 왜. 아니야 냄새랑 맛이 달라. 냄새랑 맛이 다르면 그것도. 문제 아니야? 버터 오징어. 오징어 냄새 나. 어 하나 먹어봐. 나 먹어볼래. 안 써. 표정 펴. 아니 냄새가. 그 약. 약. 통 여러가지. 야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먹어. 왜냐면 나한테 이게 좀 매워. 안수판동나무. 생긴 것도 쪼킹받게 생기긴 했는데. 짠. 짠. 야 줘봐. 남으면 어차피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게 표정을. 극혈한. 저걸 찍고 싶어.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먹어서 그래. 생각을 끊고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은혜야 한 번만 먹어. 아니야. 나도 먹었어. 아니하래. 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경험해볼 만한 맛이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조그만 진짜 조그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젤리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입을 먹으니까. 이게 부조화가 와가지고. 그런 거 같아.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냥. 생각을 차단하고 먹으면 먹을만해.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는 건지. 뿌리는 게 낫다. 나도 먹어볼래 나도.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도 먹어볼래 나도. 나는 안 뿌린 게 나아. 고기만 하고 먹어. 고기만 하고. 고기만 하고. 고기만 하고. 고기만 하고. 고기만 하고. 뭐가 낫다른 거야. 뭐가 낫다른 거야. 아니 뿌린 게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안 뿌린 게 낫지. 그냥. 최악 중에 최선을. 고기만 하고. 그냥. 이상한 오징어 젤리와. 무언가를 뿌린 이상한 오징어 젤리야. 차라리 딱따라기만 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이 미묘한 단맛이 너무 날 빡치게 해. 내 카메라를. 필름을 갈아주고 있는 샘이. 나도 샘이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내 훈장 메이트. 그게 뭐가 낫을지 몰라. 몰라. 뭐가 나올지 몰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짱이야. 화장실 갔는데 그만 두 번째 짱이야. 몰라. 안 올라가.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찍어야 돼. 몰라. 몰랐어. 그 피넛 버터 맛이 진짜 맛있어. 내가 냄새도 진짜 땅콩 버터 냄새가 나. 난 이 카메라 색감이 좋아서. 아마 내가 쓰는 그 필터가 파이널 커피 펴도 될걸? 취한 거 아니지? 차에다가 뭘 탄 겁니까? 아니 나 필라테스 갔잖아. 가서 이제 하는데 한 다리로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앉았다 이러고 싶어. 아무것도 앉아. 앞부로 나란히 시키고 앉았다 이러고 싶어. 난 절대 필라테스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다 같이 5명이서 서서 하는데 바다 바다 바다. 떠내서 하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못 걷으실 거예요. 선생님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 저도 이거 하고 못 걷는데 내일 여러분도 못 걷는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행복해요 야 너 진짜 초딩같고 랩티 잘할 것 같지 않아? 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나 율동공원에 매미 잡으러 다녔는데 아 귀여워 진짜 매미를 그렇게 잡아놓고 봐 요즘은 아 매미 찾아봤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 근데 나 이제는 옛날에 너무 잘 만져서 지금 못 만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혹시 만질 수 있는 총량이 인생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땡겨서 쓴 거야 그래서 이런 궁순 채집방을 다 넣어놔 매미를 그래서 막 들고 다니면서 한 박 돌아 그리고 다 잡아 그리고 아빠가 이제 갈 때 야 다 놔줘야 돼 이러면서 다 놔줘 와 난 어릴 때 나 보지도 못했어 진짜 나는 이제 벌레랑 눈 마주치면 아빠! 나 어릴 때 잘 잡아당했어 난 땅만 보고 나있어 어릴 때 진짜로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니 그냥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기 싫었거든 나 사람 너무 무서워했어 어릴 때 도대체 어떤 칼을 치는 거야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고 하느라 땅만 보고 어두운 과거가 있던 클레어는 그럴 수 있지 야 너 희한한 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예은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래픽 같아 유리 볼 위에서 아 정말 이거 좋아할수록 더 뜻이 지불놀이야? 별안간 K 지불놀이 애굴놀이 근데 이 만질 때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신기하다 너 이런 거 어디서 봐? 이거 뭐라고? 플라잉 타이거 아아 플라잉 타이거 플라잉 타이거에서 난 왜 맨날 갈 때마다 이런 거 못 보고 칠 달데기 없는 나무 인형 아무래도 저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닐까